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세월의 흐름은 그 어떤 다른 것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안목과 시야 그리고 지혜를 제공할 때가 있습니다. 현안과제가 복잡하게 얽힐 때면 우리보다도 인생의 먼 길을 더 오래 걸어온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곳에서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올해 101세가 되는 김형석 명예교수가 가진 10월 21일자 중앙일보의 심청인터뷰를 세 부분 정도로 나눈 다음에 이것을 소개하고 저의 그런 논평을 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선 전망입니다. 백성호 전문기자가 묻습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모든 선거를 지켜보셨습니다마는 100년의 안목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명예교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온 방향을 그대로 연장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로 방향을 바꾸느냐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의 논평은 김형석 교수는 문재인 정권이 추구한 국정운영 방향을 자유민주주의의 대척점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길과 완전히 반도 쪽에 두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체주의자들은 또 전체주의자들은 정권을 위한 정치 특정 세력을 위한 정치를 하고 바로 그런 부류의 정권을 문재인 정권이다 이렇게 김형석 교수가 정의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것은 그들을 위한 정치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그렇게 해왔고 다음 대선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민이 보통선거와 비밀선거에 의해서 지도자를 선출할 수 없다는 것은 곧바로 전체주의의 길로 계속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김형석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실체와 향후 방향을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쪽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치의 반대쪽으로 규정하고 있다. 저는 이런 문제 진단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권을 위한 정치입니다. 백성호 정문기자가 묻습니다. 정권을 위한 정치와 국민을 위한 정치는 무엇입니까? 김형석 맹혜교수가 답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남겨준 게 보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권을 위해서 시작하고 정권을 위해서 끝나고 있습니다. 정권을 위한 정치의 길을 그들은 선택했습니다. 대장동 수사는 누굴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 대다수가 특검을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검찰 수사에 신뢰가 안 가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보수나 진보가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러니 대장동 수사를 보면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의 논평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어떤 정권이라도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부정선거로 선거 결과를 조작해서 만들어낼 수 있으면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바로 정권을 위한 정치가 일상화됩니다. 선거 결과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그들 편에 속하는 사람들끼리 해먹는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란 것도 결국 핵심 멤버들끼리 해먹은 돈 잔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역사적으로 언제든지 끼리끼리 해먹는 부패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절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의 수중에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론 조작으로부터 바닥을 다지우고 선거 조작으로 건축물을 만드는 결과를 만드는 수단과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국민의 눈치를 봐야 됩니까? 국민들이 특강을 원하든 뭘 원하든 그들 입장에서는 별로 개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선거 부정 문제와 직접 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결국 국민을 위한 정치를 회복하느냐 아니면 정권을 위한 정치가 지속되느냐 하는 것도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누가 당선되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사의로 부정선거와 국민의힘 경선 조작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이것을 제대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핵심 포인트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입니다. 백성호 전문기자가 묻습니다. 권력국가 다음은 무엇입니까? 김형석 명예교수가 답합니다. 노무현 정부로부터 운동권 출신이 대거 약진했습니다. 이승만 정부로부터 내려오던 자유민주주의 길이 이때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좌파를 진보라고 부르지만 저보고 명칭을 붙이라면 평등사회주의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중국이나 북한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평등사회주의를 지향합니다. 국민이 촛불을 든 것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자유민주주의라는 정치 방향을 바꿔달라고 촛불을 든 게 아닙니다. 공병호의 논평입니다. 김형석 명예교수의 진단은 문재인 정권은 결국 자유민주주의로부터 정치 방향을 멀어지는 쪽으로 나라를 몰고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은 문재인 정권 버전2는 더 극심하게 그쪽 방향으로 국민을 내몰 것입니다. 국민들은 죽을 고생을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상들이 물려준 것을 먹고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살의 인생하고 같습니다.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야 됩니다. 교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결국 평등사회주의 쪽으로 간다는 것은 경쟁력이 전혀 없는 국가로 나아가 떨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다같이 못하는 사회 심하게 이야기하면 망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저는 특정 정권 사람을 미워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가는 길이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꼭 죽어봐야 죽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죽기 전에 알아야죠. 죽을 고생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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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